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우리 2022년 11월 학력평가 잘 보셨나? 잘 보실길 바라고요. 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총평 하겠습니다. 사실 고1 모의고사를 총평을 한다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네들이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시간제에서 수분제를 다 푸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 첫 번째는 시험 범위에요. 이 시험의 시험 범위는 고1 전 범위인데 하나를 뺐죠? 이제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파트를 아예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8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일반적인,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단원이 지금 기말고사 범위에서 가장 핵심 단원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단원과 관련된 문제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고1 모의고사라는 거는 사실 절대평가에 40 넘은 1등급이고 얘네들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내신과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꼭 풀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누락된 게 좀 아쉽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11월이라는 건 참 애매한 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12월에 시험을 보실 텐데 어쩔 수 없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아쉬움은 이제 제 직전이다 해서 달래면 되겠다. 농담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난이도 한번 봤어요. 이 오답률의 순서를 쫙 매겨봤는데 1등이 이제 8번입니다. 미치고 팔짝띵 노릇이죠. 8번이 1등입니다.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한테 배운 애들 안 틀렸겠지. 안전벨트 관성이다 이거 빨간색으로 써줬던 것 같은데 그죠? 19번 역시나 학생들이 많이 틀렸고요. 엘리뉴 아니냐 파트입니다. 얘는 시험범이야. 기말고사. 틀리면 안 돼. 되겠죠?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겠죠?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야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왜 이렇게 앞번호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지?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2번이라는 거 틀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이거 왜 틀렸을까? 이온이랑 원자를 구분을 안 했던 거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읽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안 한다 이 말이야. 답답합니다. 18번, 11번, 13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거는 20번 여기서 리바인드 할 문제가 있는데 20번 문제가 원래 역학 문제가 보통 수록이 되고요. 얘가 이번에 좀 쉽게 나왔죠. 충격력 문제가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꽤 많이 잘 맞췄더라. 이외에도 16번, 17번, 7번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조건이 조금만 바뀌었더라면 그리고 얘를 답을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얘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외의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다. 그냥 학력평가라는 취지에 적합한 문제들이다. 우리가 미래에 가져갈 만한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마킹하시고 체크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의 의의는 우리가 이제 고1 학력평가의 의의는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는 이제 출제기관의 입장이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볼 내신 시험 지금 이 시점에는 아마 기말고사 하나 남으셨겠죠? 기말고사에 들어갈 문제가 겹치는 문항들은 반드시 발췌해서 꼭 풀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라겠고 출제기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아무데서나 막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되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고 들어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거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변형할 시간 없잖아. 그런 걸 이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오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시험의 총평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1번부터 문항들을 하나씩 풀면서 이 시험을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문항 해설로 가겠습니다.